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연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주식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 주신다면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은 전화가 메인 상담이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제가 천천히 풀어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0.9%에서 1%를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상승해 놓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이죠. 0.89% 정도, 0.8%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양쪽 다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CPI 지수가 생각보다 잘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는 많이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인식과 그리고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김치국 마시고 있다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속도가 둔화가 되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다고 한들 사실 고금리로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볼 때 지금이 2,100에서 2,50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바닥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10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누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바로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변동성을 한 번 더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기대감들이 저는 실망으로 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이 지수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이 단기 상승도 역시나 저는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데 가장 큰 힘을 보여줬던 종목은 아마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지수도 많이 상승을 해왔는데 삼성전자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박스권의 고점 자리가 6만 2,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가가 6만 1,500원이죠. 그러니까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위쪽으로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사실 지수도 더 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가 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그냥 때려 찍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처해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상승의 힘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전고점이라고 할 만한 2,500까지는 많이 남았는데 저기까지 못 가고 빠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승은 약간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작년에 우리 산타랠리 오나 안 오나 할 때 제가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안 왔던 산타가 지금 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과 연초 1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1월에 기대감들이 많이 생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명절이 이제 코앞입니다. 이번 주가 명절이죠. 명절 전에 매수하는 게 좋은 선택인가라고 한다면은 전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런 휴일이 껴있는 그런 증시에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악재가 갑자기 휴일 동안에 터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도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휴장이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가득한데 주식을 사놓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불확실성이 많다면 사실은 사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올 초에 들어오자마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명절 이후에 우리는 전략을 뭔가 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사더라도 명절 이후까지만 지켜보고 사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요.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상승에 고점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때까지 금리가 올라왔는데 3.5가 최고점이다. 그리고 3.75가 최고점이다 하는 등 뭔가 이제 최고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더 내려갈 것인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최고점의 금리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상승의 가능성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은행에서도 월드뱅크에서도 지금 우리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대로 그냥 하향 조정을 해버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명절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도 아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을 굉장히 올해를 좀 침체기로 지켜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침체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작년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지금 더 깊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찌 됐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고 고금리로 인해서 생기는 기업들의 투자 침체 그리고 역시나 금융권에 약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들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부동산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올해 우리나라 저축은행 리스크까지 해서 금융권의 부실화가 조금은 화두에 올라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말은 상승을 하기에는 좀 무거운 내용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만큼 위로 쫙쫙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박스권의 상단부는 2800 언저리까지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올라가는 상승세는 기현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생각지 못한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가 되었을 때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상승보다는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박스권의 하단부가 잘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우리가 뛰어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철 되면 우리 왜 호수가 얼어붙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썰매를 타고 스케이트를 타고 그 위에서 뭔가 놀려고 한다면 얼음이 안 깨지는지 튼튼한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권 장세는 매매하기가 참 좋은 장세입니다.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지선이 있는가 내가 여기서 뛰어놀았을 때 안전한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쌍바닥을 만들어내려고 폼을 잡고는 있으나 그 쌍바닥에 고점까지를 올라가기에 조금 버거워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명절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에 따라가지고 추가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은 명절 이후에 우리가 뭔가 매수 포인트를 잡거나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절 전까지 여러분들이 섣불리 행동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들고 있는 종목들이 본전에 올라왔다고 한다면요. 본전보다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분명 들 텐데 저는 현금을 먼저 마련해 놓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도를 했는데 명절 이후에 바닥이 잡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승이 뭔가 유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다시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일단은 조금 한 발 빼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사고 지켜보지 마라. 사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돈도 잃을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여전히 그냥 꿋꿋하게 계속해서 잘 참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이 없는 분들은 현금 마련하기 위해서 본전이라든지 약수익권에 들어온 종목들은요. 과감하게 수익 실현을 시키시고 본전을 실현을 시키셔가지고 현금 비축량을 조금 더 늘려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들어와 있는 종목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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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네. 그거, 저, 재매수해갖고서 3만 3천원에 100%예요. 어, 100%를 왜 사시죠? 아니, 저, 재매수를 해서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100%를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3만 3천원. 그러니까 100%를 사신 이유가 있냐고요? 아니, 우유서 물렸으니까 돈인 대로 다 샀지요. 밑에 내려오걸래.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한국가스공사를 100%를 사셨다라는 것 자체의 비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100%를 샀다라는 것은 자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본 게 있거나 내가 뭔가 말하는 게 정말 자신이 있으면은 나 이거 100% 장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100%라는 비중은요, 장담한다의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갈 거야, 난 이거 수익 낼 수 있으라는 장담이 있으셨어야 되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비중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비중이 많다는 건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신 거고요. 비중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까지 손실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4%대 손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예요,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 반드시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추세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자세예요. 계속해서 밑으로 밀려내려가는 자세에서 떨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물결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결의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지수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박스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고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인 건데 최근에 올라오지 못하고 고점을 낮춰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크지 않고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단기 반등 때 3만 5천 원대 그러니까 본전에서 매도하신 다음에 만약 한국가스공사를 정말 내가 가져가고 싶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 난 좀 좋은 것 같애라고 생각하신다면은 2만 5천 원대라든지 좀 더 싸게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비중 100%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 범한 퓨얼셀. 네? 범한 퓨얼셀. 아, 범한 퓨얼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네. 28,660원에 10% 추가 매수는 하셨네요. 네, 네. 제가 오늘 매수한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매수해 놓은 건데 제가 오늘 매도가를 한 28,800원 걸어놓았더니 750원까지 왔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전문가님 말씀 좀 여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수소차 테마가 아직까지 끝난 테마 같지는 않아요, 저는. 충분히 조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소차, 전기차, 2차 전기, 2차 배터리, 폐 배터리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사놓고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 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테마주로서 급등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방송 보면 2차 전지 관련 전 추천하고 막 급등 나온 거 추천하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된 추천이기도 하고 그걸 보고 사는 분들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관련 산업은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너무나 알려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변동에서 수익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돈 벌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 장기적으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핫할 때고 해가 떴으면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게 이제 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지금 놀아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소 관련 테마는 끝난 건 아니에요. 대신에 변동이 있을 거니까 그 변동을 잘 챙기는 분들만 수익을 좀 챙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범한 표혈세 같은 경우는 저는 홀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시세를 내지는 않았고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가도 그렇게 높은 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면 저는 2만 8,800원 걸어놓지 마시고 매일같이 3만 2천 원대 걸어놓으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트만 보면 정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만 2천 원대 있잖아요. 3만 1천 원대. 이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대신에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테마가 살아있을 경우의 이야기인 거죠. 수소차와 2차전지 테마가 살아있을 경우에 튀어 오르는 거지 안 살아있으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2차전지 테마가 이제 죽은 것 같다 말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 판단 누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의 실력에 따라서 이건 수익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라면 그 수익 낼 자신은 있는데 시청자님의 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절 라인을 잘 정하시는 수밖에 없다. 2차전지 테마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없다면 제 생각에는 손절 라인을 잘 정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손절을 할 만한 자리는 2만 6천 원대로 보여집니다. 2만 6천 원이 밀려 내려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내가 단타에 능하지 않으니까 발 빼는 게 맞는 거예요. 단타에 능하면 2만 6천 원이 아니라 오히려 저 아래쪽인 저점인 2만 3천 원대 잡아도 되는데 단타에 능하지 않다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들고 가실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나와서 2만 6천 원대 나오시는 게 맞고요. 유일어 튀어오르면 3만 2천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저는 3만 2천 원 이상을 목표로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테마 안 죽었으니까 아마 튀어오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쪽으로 비중을 좀 더 실으셔가지고 계획을 짜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HMM HMM이고요. 매수과나 비중이요? 네, 4만 8천 원에 30%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잡아가지고 지는 해인 거예요. 이게 노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인 거죠. 노을 지고 나면 해가 다시 떠요? 아니면 밤이 돼요? 다시 뜨죠. 다시 뜨는데 다시 뜨기 전에 어떻게 되죠? 밤이에요. 밤. 해가 뜨기 전까지 아주 깊은 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을 지고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졌으니까 다시 뜨겠지가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온다고요? 네, 밤이 온다고요. 이제 그 깊은 밤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고가에서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주식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한테 상담을 하더라도 저는 이거 지금 해결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져가세요라는 말밖에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추가 매수를 좀 하시잖아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잖아요. 밤이 온다니까요. 아직까지 안 끝났다니까 그러네. 하락이 안 끝났다고요. 아, 그러면 몇 년이고 가진다니까요.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참이 나오는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애초에 이렇게 고가에 사시게 되면 주식이 신을 데리고 와도 안 된다니까. 여기에 사시면 안 된다고요.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매수가가 나쁜 거예요. 4만 8천 원에 사신 분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HMM을 5천 원에 산 사람이 있다면 상담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시청자님이 HMM을 만 원에 사서 지금 전화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상담이 좀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수익이 거의 아직까지도 두 배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음번에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고가에 사셔가지고 딱히 뚜렷한 해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정말 저로의 찬스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로의 찬스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자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HMM이 보시면 적자가 막 나고 있다가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흑자로 들어서고 그 영업이익이 거의 조 단위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미 주가가 저 2천 원대부터 5만 원까지 25배나 올라왔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 25배 올라온 자리에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진 건 맞는데 좋아진 게 다 티나고 전부 다 축하하고 막 파티 열고 이제는 야, 잘 놀았다. 집에 가자 할 때 들어오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기업은 망한 것도 아니고 성장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품 빠지고 하락세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정비하는 시간이 제가 말하는 밤일 거라는 거예요. 밤에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밤에 괜히 나갔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면 잠만 자고 있을까요? 가만히 냅두세요. 잠만 자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냅뒀다가 1만 5천 원대에서 2만 원대 자리 잡으면 그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리 잡으려면요. 지금 이 테마 H&M과 같은 이런 해상 물류 테마가 움직이려면 적어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좀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올 연말이나 돼야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말까를 그때서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간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묻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손 대지 마시고 팔지도 마시고 추가 매수를 잘하면 되는데 추가 매수를 잘하려면 저로의 찬스여야 한다. 지금은 저로의 찬스는 아니다? 네, 네. 저로의 찬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죠.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 연말까지는 그냥 홀딩에서 가져가시면 추가 매수 포인트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줌 인터넷. 무슨 인터넷이요? 줌 인터넷이요? 네, 5,780원에 10% 5,780원에 10%면 지금 급등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일단 줌 인터넷을 지금 고가에 사시긴 했어요, 그렇죠? 낮은 가격에 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득을 보기에는 좀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줌 인터넷이 기업은요. 최근에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상승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적도 사실 이 기업이 최근 들어가지고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그냥 홀딩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올라가다가 지금 좀 약간 오늘 힘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올라왔을 때 저는 저 같으면 저는 본전 안 바라거든요, 이런 거는. 올라왔을 때 빨리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단기 급등하고 바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신경 안 쓰고 팔아버립니다. 왜 또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수가를 저는 낮출 생각을 하고 비중을 줄인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데 개미들은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 근처까지 오면은 아이고 본전 올까? 좀만 더 가져가볼까? 좀만 더 가져가볼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5% 정도 손절할까요?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5% 정도,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다시 내려와요, 이런 기업들은. 시세 한 번 냈다가 단기 테마이기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바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4천 원 이하에서 다시 사면은 매수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비중은 10%가 그대로지만은 매수가가 바뀌겠죠, 그렇죠? 그렇게 매수가를 자꾸 바꿔나가야 다음번 상승 때 뭐가 될까요? 또 본전이 5,800원입니까? 아니면 본전 가격이 점점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낮아지죠. 그럼 다음 상승 때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5,800원에 산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 가격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했다가 다시 산다는 게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싸게 다시 살 수 있도록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하시면 좋고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려면 저는 빼야 될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살 수 있도록 지금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매도가 조금 그래도 막 집집하고 안타깝다, 아쉽다 생각이 든다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신 다음에 나중에 4,000원까지 내려오면 비중을 20%까지 늘려가지고 어쨌든 추가 매수는 비중을 줄였다가 하든 비중을 안 줄이고 하든 추가 매수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4,000원에 가깝게 또는 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할 수 있도록 지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마련해서 비중 줄이지 말고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한 번 더 하시거나 해서 매수과를 한 번 낮춰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박협 두산, 박협 씨요? 네. 네, 매수과나 비중이요? 네, 30% 3만 7,200원이요. 사신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한 11월 달 전? 네, 그런 거 오래된 거 아닙니다. 네. 네. 주식 시장에서 좀 오래됐다 할 만한 정도면 1년 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1년 안 됐다 이러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사신 갓 신생아 같은 종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좀 사놓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전문가님들한테 사는. 아니요, 사놓고 보니까가 아니고. 사신 이유가 처음에는 뭐 때문에 사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얘기 좀. 아, 친구가 좋다고 했어요? 네. 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두산, 박협 씨? 네. 뭐 해요? 아니, 뭐. 뭐, 에너지, 뭐, 건설물이. 네, 건설 기계, 장비 이런 거, 지게차 만들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건데. 시청자님, 뉴스 좀 많이 보세요, 혹시? 요즘 그러니까 그 경기 같은 게 이런 게 아니으니까. 네, 그래, 뉴스 안 보시냐고 질문 드리는 건데. 뉴스를 보다 보면 건설업황이 요즘은 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은일을 받아치고 있죠. 네, 건설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대출도 잘 안 되고 있고, 대출 금액이라든가 자금줄이 막히다 보니까 건설 잘 안 되고. 거기다가 분양가를 조금 높게 받아야 되겠죠, 원자재가 비쌌으니까요. 그래서 건설 짓는 데 있어가지고 건설 분양가를 좀 높게 이렇게 받아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안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건설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다음 건설할 부지를 찾고 아파트도 짓고 해외 플랜트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건설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자가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받아가지고 건설하려고 하니까는 건설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럼 그렇게 이자 내기도 보고 죽겠고 자금줄 막혀 있는데 건설 장비를 사겠습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투자를 아끼고 있는 상태에서 두산 파켓을 투자한 것은 저는 무슨 어떤 것을 보고 투자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산 파켓은 당분간, 당분간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황이 한때 뭐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해가지고 얘도 2021년에 막 급등 나온 건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얘가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 중장비들을 많이 팔아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경기 침체기에 건설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건설사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고 건설 중장비 업체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는지 저는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1순위 업종이 건설사인데요. 자꾸 건설사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건설 장비 업종에 투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안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개 박살이 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긴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오히려 수익이 나면서 우상향 가는 것보다는 물려가지고 호생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이야 주가는 좋든 안 좋든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단기 변동이 계속 있어요. 주가는 계속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이 단순 변동에 저는 팔아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단기 반등이 지금 3만 5천 원대에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보기엔 힘 빠졌거든요. 타트 모양상으로는. 그래서 빠져서 3만 2천 원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비중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전략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손실이 좀 있더라도 팔아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아랍 이야기 나오면서 아랍 관련해가지고 건설사들이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튀어오를 수는 있으나 시청자님이 만약에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그 사이에 대응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는 지금 팔아내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대응이 좀 된다. 난 손절 구간을 잡아서 손절을 좀 아래쪽으로 잡아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 3만 4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거기서 지지를 받으면 그대로 튀어오를 때 4만 원에 가깝게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업을 멀리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강연의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의 일정 잘 보셨죠? 오늘 오후 12시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이 시간에 상담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주식챔피언 주챔스쿨 들어오시면은 김도 멘토님이 지금 온라인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 방송을 보면서 상담을 보는 것도 좋지만 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넘어가셔가지고 상담 저기 강연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똑같은 시간에 12시에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문현진 주챔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역시나 명절 이후에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토론을 하고 같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 상담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와 있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2만 1,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0% 정도 비중이 되셨는데 매수 매도가 애매한 지점인지 분석을 해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질문에 답이 이미 다 있어가지고 분석할 유혹이 없습니다. 애매한 지점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냥 주가가 올라와 있는 흔적을 한번 보세요. 흔적을 잘 보시면은 박스권이라는 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토시안은 안 틀리고 그 가격에서 내려가거나 그 가격에서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 돼가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아래쪽으로는 1만 9천원, 위쪽으로는 2만 5천원을 잡고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1만 9천원이고요. 위쪽으로는 2만 5천원인데 지금 2만 2천원에 와 있습니다. 딱 중간에 와 있죠. 애매한 지점 맞잖아요. 그럼 매수도 애매하고 매도도 애매한 거죠. 근데 이런 가격에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어디에 있는가 딱 그냥 애매한 지점, 2만 2천원에 가까운 2만 1천 8백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에 사가지고 애매한 자리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라는 겁니까? 이 자리는 올라갈 가능성도 반, 내려갈 가능성도 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시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은 올라가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세히 올라간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됐죠.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자리가 2만 2천원에서 어때요? 막고 떨어지고 막고 올라가면서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죠. 내려가다가도 올라가는 듯 하면서 또 올라갔다가 그 상태로 다시 또 어때요? 내려가는 듯 하다가 2만 2천원쯤 어정쩡한 자리에서 버티다가 내려갔다가 또 2만 2천원 어정쩡한 자리에서 버티다가 내려갔다가 또 막고 떨어졌다가 이 어정쩡한 자리만 되면은 막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고 올라가기도 하는 이 어정쩡한 자리 왜 샀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자리는요. 그냥 보고 있다가 떨어지면 손절,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동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동전 딱 던지다가 앞이 딱 나왔다 올라가겠구나. 딱 던졌는데 떨어졌다. 뒤가 나왔다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셔야 되는 동전 매매예요. 이런 자리는 사서도 가지고 가서도 팔아서도 아무것도 했어도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은 아래쪽에 가깝게 사세요. 위쪽은 가까워지면 파세요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상담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동전과 같은 자리에 사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도박 좋아하신다. 들고 가세요. 그래서 앞이 나온다 하면 위로 가는 거죠. 뒤가 나온다 하면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반자리에서 그냥 보고 있다가 아이고 떨어졌네. 내가 도박했으니까 손실 봐야지. 아이고 올라갔네. 내가 도박을 했으니까 수익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도박 싫어하신다 하면 지금 빨리 파시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다시 네가 2만 원까지 떨어지거나 가까워지면 난 그때 살란다라고 하는 게 도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는 아래쪽에 가깝게 사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 들고 있으면 사실 시청자님도 고민이고 저도 고민입니다. 이거를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 내려간다고 해야 될까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박을 좋아하신다면 홀딩,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냥 매도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아입니다. 8만 800원에 매수를 했네요. 15% 정도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2012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이죠. 작년 매출 영업이익이 현대 기아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차와 기아차,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신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자가 너무 세기 때문에 신차 할부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중고차도 신차를 사야 중고차를 팔아내고 또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고 차를 바꾸게 될 텐데 중고차 할부 이자도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왜? 내 차 지금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차가 과거에는 어때요? 반도체 수급 영향도 있었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차도 되팔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를 신청하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받으면 중고차로 옷값, 옷돈을 좀 얻어가지고 팔아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8천만 원짜리 차를 예약을 해가지고 8,500만 원에 팔아먹으면서 500만 원의 차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했었습니다. 단타족들이라고 하는 분들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사라지게 되면서 1년을 기다려야 했던 자동차들이 한 달이면 나옵니다. 그리고 딜러의 능력에 따라서 일주일 안에도 차를 받을 수가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차가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금리라는 게 당장에 없어질까요? 아니면 올해 또는 내년까지 계속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자동차 산업은요. 지금 당장 작년에 매출과 재작년에 영업이익과 매출 좋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조금은 빠듯해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자가 높으니까 딴 데 해외에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해외도 지금 비싸요. 뭐가요? 이자가요. 그리고 그 이자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업계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여지는가 하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제조 부품 그런 쪽들 그리고 자동차 제조 부품하고 있는 이런 하청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경기 침체를 직격탄으로 두드려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직격탄을 맞는 데 있어가지고 얘들은 완성차를 팔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동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요동을 치겠지만 결국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파동이 저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한다는 것 같아서는 이제 여기서 안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때야 되는 건데 지금은 추가 매수에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오히려 추가 매수 한 돈까지 물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좀 보고 세상을 좀 봐라 거시적 지표를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아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쭉쭉 내려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7만 원에 가깝게 저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빨리 팔아내는 게 맞지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 저는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안 된다고 의견드리고 반등 시 7만 원 이상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신 다음에 장기로 고생하는 것을 지금 당장의 단칼을 잘라가지고 피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HD 현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건설주들, 좋은 기업들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제조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벌기는 벌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다가올 침체기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 피해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D 현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주가가 올라갈 그런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 원동력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HD 현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홀딩스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거죠. 그 말은 지주사 개념들은요.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잘 해가지고 얘가 돈을 버는 기업인데 간접 투자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홀딩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정말 연단위, 5년, 10년 단위로 투자하셔가지고 배당까지 받아낼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주가가 아직 저점은 아니다. 그래서 비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으나 투자자 본인의 지금 권재금님입니까? 권재금님의 자금 성격과 앞으로 내 미래를 생각해봐서 이걸 장기로 내가 10년, 20년 가져가고 5년, 10년 가져갈 의향이 있다면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홀딩 의견들이고요. 아, 난 그렇게까지 투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본전에서 빨리 팔아내신 다음에 저는 현금 좀 들고 있다가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시장 다 바닥 잡았을 때 조금 빠른 종목으로 빠릿빠릿한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계좌를 불려내는데 돈을 버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HD 현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주식으로 돈을 벌으면 돌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요, 그냥 전략 매동엔 드리고 나중에 현금 갖고 계시다가 좋은 타이밍에 좋은, 조금 더 빠른 종목을 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로보로보요. 로보로보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매수가는 8,300원, 비중은 15%. 테마주 따라 붙었다가 물리셨네요? 좀 산지 좀 된 거예요. 네, 과거의 테마주인데 따라 붙었다가 물리셨어요? 네. 일단 로봇 관련주, 최근에 삼성이 CS 2023에서 이야기를 했죠. 로봇 테마, 로봇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튀어 오르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마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이 시세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끝난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해가지고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N자 반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들고 계시면 아마 본전, 본전 또는 그 이상까지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욕심나가지고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저는 그건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이 꽤 커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5천 원 이하로 뺐다가 가는 경우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뭐 이런 게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추가 매수 할 거면 저렇게 빠져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하는 게 낫지? 뭐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본전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면 굳이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뭐 지금 추가 매수 하면 긁어 부스럭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도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튀어 오를 수 있으니 그 튀어 오를 때 9천 원에서 1만 원까지 남아 올라올 힘이 있다. 그때쯤 이제 9천 원에 가깝게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고 만약 여기서 무너진다면 저는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내려간다면 5천 원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하기가 좀 힘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5천 원까지 내려간다면 다시 한 번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고민을 같이 한 번 해보도록 전화를 다시 주세요. 그리고 테마 좀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율촌 화학입니다. 율촌 화학이고요. 몇 숙가량 비중이요? 3만 5천 원에 20%요. 3만 5천 원에 20%.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요. 이건 진짜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절제 따라해보세요. 절제. 절대. 자제 따라해보세요. 절대 자제. 아니요, 자제. 자제. 우리 자제심을 키워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제라든가 절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수익 중일 때 더 갈까 봐 못 팔아요. 근데 그게 더 갈까 봐라는 말을 다시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팔았는데 더 가면 배가 아플까 봐 못 파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는데 더 가면 배가 아플까 봐 못 파는 건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없어 보이는 행동이에요. 남이 잘 된다고 내가 나랑 상관없는데 남이 조금 이렇게 더 먹었다고 남들이 조금 더 했다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데 사촌이 땅 살만 하니까 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자꾸 남이 잘 되거나 남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기 시작하면 배 아파서 끌어내리고 싶어 하고 그런 욕심들, 욕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주식에서 그게 너무 티가 나요. 내가 팔고 더 가면 어때요? 내가 팔기로 결정한 그 자리가 그냥 끝인 거지. 나는 거기서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님이 이 수익에 만족을 할 수 있다면 빨리 팔고 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올라와 있는 자리 사가지고 더 올라가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기업들을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좀 해요. 내가 산 자리가 막차가 아니었을 뿐인 거지 내가 산 자리가 막차였으면 시청자님도 물려서 전화할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샀으면 감사하게 이렇게 수익 나고 있을 때 지금 수익이 한 20% 좀 가깝게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수익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전량 매도는 안 되더라도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차트를 좀 보시거나 시세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구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 4만 1,700원에 와 있는데 내일 4만 2,500원이 되고 그다음 날 4만 3,000원이 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4만 2,000원이었는데 다음 날 4만 2,100원이었다가 그다음 날 4만 1,900원이었다가 그다음 날 4만 2,000원이면 올라가는 중입니까? 뭔가 힘이 빠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횡보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자리가 나오면 또 판 거에서 또 절반 정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혹여나 내가 안 팔았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안 팔았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기분이 힘들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걸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는 걸 기분 나쁘다 생각하는데요. 내가 안 팔았는데 떨어지는 게 기분이 더 나빠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챙긴 게 기분이 더 나빠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걸 막아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에 취해가지고는 여기서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기분 덜 나쁜 걸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기분 더 나쁜 내가 여기서 안 팔았는데 내일부터 빠져내려가면 난 진짜 억울할 겁니다. 그렇죠? 시청자님도 그렇잖아요. 오늘 저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문현진이가 팔아라 했는데 에이씨 그래도 내일 갈 것 같아 했는데 내일 갑자기 10% 푹 빠지면 어때요? 기분 엄청 막 더럽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줄 때 챙기라 이 말이에요. 줄 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다 아닙니까? 네. 줄 때 챙기세요. 저는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신고가 영역은 그 어느 누구도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함부로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남의 말 듣지 마시고 내가 정한 가격까지 안 오면 판다. 내가 정한 가격까지 오면 판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세요. 저는 일단은 얘가 최고가가 4만 4천 원까지 갔는데 저기까지 가는 건 좀 욕심인 것 같고요. 4만 2, 3천 원대 그냥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KEC 이거예요. K? E. C. KCC. KEC요. KEC요. 예예. 매수관화 비중이요? 2,700원에 2,700원에 10%인데요. 일단 KEC라는 이 종목도 저는 아직까지 테마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좀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테슬라에 부품 납품한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이고 실제로 영업이익도 많이 좋아졌어요.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영업이익도 좋아져서 사실 주가가 제 가치를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제 가치를 반영한 기업들은 거품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기업은 거품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유를 했던 게 해가 중천에 뜨고 지기 시작하면 노을이 오고 노을이 오고 나면 바로 해가 다시 뜨는 게 아니라 밤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얘는 지금 또 밤 올 차례인 거예요. 이제 밤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리 잡는 거 충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자리 잡는다면 1500, 1600원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자리를 잡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 조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약간 끼가 있기 때문에 팡팡 한 번씩 튀어오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저기까지 가기 전에 2500원까지 한 번 이렇게 올라와준다면 저는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500원까지 안 올라오고 그냥 줄줄줄줄 내려가면서 아래쪽에 자리를 잡으면 1500원까지 가깝게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주셔가지고 저기서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추가 매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하셨다가 2500원까지 혹여나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들여보고 1500원까지 빠져내려가면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많이 빠진 자리예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빠져내려가면 추가 매수 고민을 한 번 해볼 만한 힌트나 어떤 신호가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이 오면 전화주시고 지금 2500원까지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시는 것으로 전략을 짜서 가져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엠텍이요. 포스코 엠텍이고요. 매수카랑 비중이요? 매수카가 8,8,66 8,8,66원이요. 네, 비중이요? 비중이 85.2고요. 비중도 되게 많으시네요. 네. 지금 매수가는 만족스러우세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차트를 띄워보면요. 제 차트의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그리고 이 지금 차트의 전체는요. 이 주식이 상장된 1997년 이후로에 만들어졌던 가격의 흔적이거든요. 시청자님 빨간 매수가인데 이거 만족스러우신가요? 아직 안 보이는데. 아직 안 보이세요? TV 보고 계세요? 네, 화면 안 보여요. 이젠 보이실 겁니다. TV 보고 계세요?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TV 한번 틀어볼게요. 컴퓨터로 보셔도 빨리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다른 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님 못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요. 이 자리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맞고 떨어지고 있는 고점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보통은 아, 천장이구나. 저런 데서는 우리가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저기서 비중을 85%에 가깝게 늘려놓으신 거예요. 좋은 선택인 것 같나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하신 지 2년 안 되신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코로나 터지고 시작을 하셨죠, 그렇죠? 초보자분들이 자주 흔히 겪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좀만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중이 위에서 손 댈 수 없이 커져가지고는 올라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게끔 자기가 만들어놔버려요. 올라오지 않더라도 뭔가 되게끔 해놔야 되는데 자기가 함정을 파놓는 거죠. 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 이제 난 망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길을 그렇게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은 물건이 잘 팔린다는 말입니까? 잘 안 팔린다는 말입니까? 잘 안 팔린다는 말이요. 잘 안 팔린다는 말이에요. 물건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은 잘 팔린다는 말입니까? 안 팔린다는 말입니까? 안 팔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물건 만들 때 철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철강이 들어가는데 철강이 안 팔린다는 말을 고가에 사놓으면 유리할까요? 분리할까요? 분리하죠. 분리한 자리에 지금 비중반 엄청나게 많고 비싸게 사들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리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리튬. 리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통은 리튬 뭐 호수가 있네. 리튬 뭐 해가지고 돈을 보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거품 만들어가지고 급등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호재라고 생각할 만한 뉴스를 보고 샀단 말이죠. 시청자님이 제 생각에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인생의 선배님 같아요. 맞나요 혹시? 그냥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남들이 다 아는 뉴스로 세상 사람들 돈 버는 거 봤습니까? 그런 분들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리튬 호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를 이상 급등시켜놓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수작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싸게 사신 거고 리튬 배터리에 대한 어떤 리튬 원자재가 있으니까 그거 잘 팔아가지고 돈 벌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못 팔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고가에 살면 못 파는 이유가 그런 헛된 희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을 버리시고 뉴스랑 상관없이 차트를 봐라, 가격을 봐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단기 반등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가 끝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장기로 투자하시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나올 때 9천 원에 가깝게 또는 번전에 가깝게 올라오면 전 전략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을 때 투자 더 하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전 올라오면 전략매도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도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경기 침체를 많이 무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피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에 헛된 희망, 이런 헛소문에 속아가지고 고가에 사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원자재 관련 주, 건설 관련 주, 금융 관련 주,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제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포인트 잡으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넘기시려면 제발 경기 침체에 직격탄 맞을 수 있는 업종들은 포트폴리오에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금화를 하시고 현금 들고 보유하시는 하루가 되시면서 마무리 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